백패기물도 녹색이야 저주카드 3개 받는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네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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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카스 근데 사람들이 쓸더 쓰는 건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님 못하는 건가요? 운수 하려면은 미래 예제 해야 되나? 아니 타자를 엄청 빨리 쳐야 운수 할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운수 채팅 치는 중에 다음 전투라고 미리 운수 해야 운수 들 수 있어 운수 하자면 물 터놓고 기도하면 숨률이 올라가요 아닌가 아닌가 플레이 빨리 빨리 하느라 아이도 이기는 사람이라 훈수가 의미 없어요 플레이 빨리 빨리 하느라 실수 엄청 많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히든 미션 실패 유독 가스에 가스 가스 참기 성공시 반포자이 못 참아 집중을 쓸까 탈출구를 쓸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값이 받아 가만히 있어 와 내게 Mole 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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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싸라 엘한 자 6강룡 5강룡 응. 운수해봐. 운수하기 전에 다했어 발돌림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법서로 오케이 흑흑 자 흑 형 1막에서는 아 뭐야 벌써 2막이네 형 3막에서는 찬방 처리하고 연타 패턴만 잘 넘기면 이겨 알았어 야쿠아 쿠션 고개 압도 지금 덱은 고개보다 공중 데뷔가 좋을 것 같네 헐 잘 던지면 된 오늘 과로수는 디펙터가 하고 싶으니까 사일러스는 금방 지울 겁니다 아 1 넣었어 갑니다 갑니다 헐 헐 헐 헐 케미22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친해? 게임 좀 할 줄 아는 놈인갑지? 촉촉해져라 모이스트라이징 요창 뭐야 개스잘댁이 없는거 준다 질문이 있어요 흐천식에 이면 꿈에서도 쓸데스도 나오나요? 아니요 룸피스네코다 룸피스네코다 불러봐야되나 말아야되나 어 랩카 어 웨일 숨쉬니까 꿈에서도 자동으로 숨 쉬던데요 어떻게 암? 곰차가 봄? 아들 오늘은 대단한 반찬 대신 촉촉한 돈가스 외식하러 갈까? 돈가스 돈가스가 아니라 돈가스였는데 아들은 또 속았습니다 노가스 외식하러 갈까? 아들 총매 얘네들 왜 빡티를 한 숨 좀 쉬고 딜합시다 아씨 실수했다 인간 애기 계도답 사병사 어디갔나요?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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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탄초총만 뜨면 금방 잡는거를 나쁘지 않아 포기 그리담 아니? 아니? 아하하 공평한 거래라는데 뭐 그래 이건 공정한 거래야 촉촉하면 복을 좀 더 쌓는게 낫겠다 신용불량으로 거래정지 먹은거 아님 탈락 약간 청하 흧일 흥 어색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카드가 쓰레기처럼 보인다면 된장드로우를 추가 해보시다 가격 구데미 일드로 예쓰레기 카드네 아닌데 뭔데 지금 쓰면 되지 으어어 아듣받다 조슈아 고기라 커피해도 될 듯 와 상점 3개나 볼 수 있다 근데 상점 3개 길에는 불이 없네 슈가트 도와줘 안 도와주네 대협 신성 찾아볼까 아니 아니 상점 3개 길에는 불의어파 왜냐하면 불은 이미 죽었으니까 불인의 마음 순수 이제 대충 공중재비나 돌면 될 것 같은데 타격 타격 타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아 수컷 3개 아니 아 également 빰빰빰 왔어 전략가 하나 더 하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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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헐 헐 안겜 헐 갓겜 초갓겜 철저스 원래 슈퍼스타는 빛과 무언가를 왔다갔다 한다 고로 슬저스는 슈퍼스타다 땡샷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딩가네기 고개하나 더 하자 이제 고개 추가했기 때문에 몹잡으면 고개 넣으면 사흡 올바른 타이밍에 탈출구를 쓸 수 있다 몹잡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맑고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금맑은 소리, 고운 소리. 배가 엄청 쎄네. 안녕하세요. 그리트한 소리. 아니? 봐봐. 스텔더스 도사네. 대박이야 진짜. 끝났다. 끝까지 끝났다. 유독 가스 저 밑에 있는데 저거 언제 뽑냐 그만해 이 도라이를 어제롭다 진짜 에즐에즐합니다 폭포 폭주 야 달팽이 딱 돼 폭포 폭주는 진짜 필요한 카드였는데 잘 나왔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카드였습니다 뭐야 썸사 하는데 와도사 안나오나 안으로 접어버리게 괜찮아 와도사사 다음 턴 뭘로 막음? 이럴 수다 뭐 자면되지 생각해보니까 신선 강화해야 되잖아 안잘래 어 피네 잘 일이 없어서 몰랐구나 다음 턴 뭘로 막음 이건 좀 아쉽다 근데 16이라고 못잡을 것도 없고 다음 턴 뭘로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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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신성 정확히 맥뱃 밑에 있네 너무 호감이고 신성 정확히 맥뱃 밑에 있네 온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퐁 이 맛이야 폭 쏘는 맛이 일품인 달팽이 독서림 상방아 기다려라 곧간다 아르 1인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먹을만 하네요 헐 신성 신성 보물 전략가 너무 밑에 있네 보색은 그냥 여기서 뺀다고? 별 큰일도 날 것 같진 않은데 야 대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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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별거 아니군 왜 이즈 왜 나머지 새 캐릭터가 잘 풀리는거지 어딜 훈수하시는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쓸 쓸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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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타격 운동 안함 내 말이 맞았죠? 괄호수는 디펙터가 하고 싶어서 사일러스 바로 지워버렸죠? 고기... 한입밖에 안 먹었네 이 점 보충은 괜찮아졌다 시크릿을 보면